2차indo래 2021년 3월 2일 3일짜리 지났습니다 저는 12시가 넘었으니까 3월 2일 스타트.. 아니.. 여행 7탄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도마시데 네,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여러분들.. 여기는.. 때에 따라서는 카메라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벽면이 건물 상고가 다 있어요 이 점 좀 참고해서.. 두 팀은 안보는거지 마지막으로 손을 닫히고 Actually, 저쪽이 임기는 변호가 없을거지 수빈 my face 수빈 my face 수빈 my face 준비를 하러 갔어요 수빈 my face 수빈 my face 수빈 my face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베베베베빌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뭐야..? 누구세요? 어? 잠시만.. 어?! 잠깐만.. 이거 ㅡㅂ.. 잠깐만.. 잠시만.. 혹시 듣고 계십니까? 설마.. 물 떨어지는 소리지요? 설마 샤워하고 있으시요? 에휴.. 설마.. 무슨 소리야..? 잠시만.. 잠깐만.. 왔다 왔다 왔다.. 소리 소리.. 발소리 같은 거.. 잠깐만.. 이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잠깐만.. 아..바람이구나.. 혹시 고형이냐..? 고형이야..? 아따.. 좀 하지 마라니까요.. 아따.. 진짜.. 바람이고 뭐고 짜증 나니까 진짜 하지 마.. 아따.. 뭐야..? 뭐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게 바람이 움직일 수가 있네.. 이게..? 누구세요..? 나 진짜 이거.. 알다가도 모르겠어.. 지금.. 와.. 나 진짜.. 이거.. 알다가도 모르겠어.. 지금.. 내가acker에.. 이거 미rese고 가.. 1시간 inside.. 너 봐.. little armor... 좀 봐 또 신나는 않는다.. 저한테.. 할 얘기 있죠? 잠깐만요 저한테.. 저한테 할 얘기 있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기요 뭐야? 지금 가두리 작전이야? 가두리야? 가두리 양식? 하지마 쬐끄메? 뭐.. 쬐끄메다고? 가두리야 오라오 뭐.. 뭐.. 바.. 잠깐만 쬐끄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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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심이 안좋은가..? 계십니까? 계십니까? 구경이 아 da.. 안을래! 잠시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초반에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장난 엄청 심하고 손자국을 내고 물건을 움직이고 막 따라다니고 나름대로의.. 뭡니까? 안될건가? 나... 오우고 스퀘 스퀘 또치, 또치, 또치 여기는 여러분들 망자들이 살기에 좋은 터일 수 밖에 없어요 보시다시피 싹 다 대나무입니다 이렇게 다 대나무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최소 망자가 잡기 정도로 무조건 머물 수 밖에 없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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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